아..나 얘 눌거같아.. 머리를 자꾸.. 내 손으로.. 와.. 잠깐만.. 잠깐만.. 어떡해.. 잠깐만.. 잠깐만.. 어떡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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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 나 무서워.. 물었어.. 어떡해.. 물었어.. 어떡해.. 어떡해.. 안 넣어.. 안 넣어.. 엄마.. 장어를 일단 넣었습니다.. 엄마 얘는 진짜 힘쎄.. 자.. 이제.. 미꾸라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.. 엄마.. 어떡해.. 나갔지.. 엄마.. 엄마.. 얘 어떡하면 좋아.. 엄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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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너무 보여주고싶어서 그래 일단은 쟤네가 얘네를 씻어야 되거든요 일단 씻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잡았어 잡았어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얘가 안 놔요 지금 친구랑 손을 잡고 있어요 아프지? 맞지? 응